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뉴스 가짜뉴스 단속반이다 너희들 어디가 어디가 도망가지 마 초중동 진짜 너는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해 아이고 선글라스 벗었군요 자 이게 이런 것도 기사가 됩니다 내는 할 말이 없대 정말 저는 언론이 우리 언론이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사실 이게 뭐 진중권이나 서민교수 김근식 그 분의 이야기까지 기사화를 하는 거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걸 보니까 차라리 차라리 왜냐면 그분들은 뭐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온 분이고 사회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그래 그 정도 기사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은산이 이름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죠 조은산이라는 그 필명이 그때부터 안전히 맞거든요 그때부터 좀 이게 엎갈리더니 이제는 대학교에 익명 게시판에 가서 누가 썼는지도 모를 글을 가지고 그게 사실 그게 대학생들 아이디도 사고판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대학교에 익게여도 그런 곳에 있는 글을 그냥 무작정 퍼오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글 자체가 이를테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팩트가 꽉 차있어 그럼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읽기 아주 남사스러울 정도로 허접한 아주 뭐 팩트에 근거한 글이 아니에요 팩트가 없고 논리도 없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자주 가는 유머 사이트에 있는 그런 글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조잡스러운 글이야 근데 그거를 단지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서울대 병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사화 한 거야 사실 뭐 서울대라는 대학교가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대를 갔다고 해서 누구나 옳은 말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옳고 우리가 다 주목해 봐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대 폐지론자 중에 하나인데 더 이상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상대로 리스펙 존경과 어떤 신뢰를 가지시기는 완전히 지났다 80년대 대학이 어 상당히 식자층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벌써 40년 전 얘기잖아요 백만 학도라고 그랬어요 백만 학도 그때는 서울대 연고대 뭐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자립대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전국 대학생 수가 백만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비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상하탑이라고 그랬잖아 우골탑이라고도 그러고 집에서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 공부 지키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얘들이 웬만하면 아주 뭐 진짜 시위를 주모자급으로 안 하면 데모 해도 대기업 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웬만하면 그죠? 직장을 잡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그러니까 학생들 좀 더 자유롭게 꼭 그래서 뿐만 아니지만 되게 자기 희생적으로 사회운동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잘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나경원이나 우병우나 안철수나 이런 애들 데모 안 하고 지휘 살려고 공부할 때 얘들은 막 자기 희생적으로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았잖아 대학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반미운동도 하고 반독제운동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신군부가 가장 광주에서 저지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투쟁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차별적인 리스펙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학이 더 정보가 더 뒤쳐져 있어요 과연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기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까 대기업의 취직 훈련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조 개혁적 차원에서 대학을 개혁해야겠지만 그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대학에 리스펙트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들이 좋은 부모 만나서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대학을 갔잖아 과거에 비해서 다르잖아요 근데 걔들이 잘못된 정보 가지고 찍찍 게시판에 올린다고 해서 그 글이 어떤 의미를 갖냐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럼 그거 가지고 오히려 야단을 쳐야 될 어른들이 그 잘못된 글 가지고 박근혜 실드 쳐서 박근혜 이를테면 석방운동에 기름 한방울 그리고 문재인 타도 태극기 모독부대에 기름 한방울 일치는 그런 기사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매일경제고 왜 아니겠어요 아시아경제고 대학가는 지금 문 대통령 비판 풍자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조선일보를 보면은 아예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도 직무정지 시켜달라 라고 하는 유머 사이트에 글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장난스러운 대자부 한 장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 대한민국이 마치 이 아둔한 개돼지의 나라에서 지식인 앞서가는 지식인 대학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이렇다 라고 과거에 80년대 운동권 대학생 때려잡던 그 손으로 조선일보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추미애 장관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는 읽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읽어는 봤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사실 일배 논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 코로나 첫 사망자 발생한 날에도 짜파구리 먹방을 감행해서 많은 국민들의 복장을 터뜨렸다 이거는 일배 논리에요 일배가 아니라 얘기하지 않거든요 짜파구리 먹방은 당시에 우리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고 정말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받던 시기에 청와대에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11시 30분에 짜파구리 먹은 거야 첫 사망자는 오후에 나왔어 그러면 모든 일을 할 때 반나절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나 이거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고발해 드렸는데 불구하고 대강 대강 다 이런 따위의 일배류가 다 이런 따위의 일배류가 유통시키는 썩은 과자가 가득한 선물 세트인데요 이거를 대학생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공중파와 제도 언론의 실패인 것입니다 언론의 실패가 만들어낸 기형아들 악마들이 대학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거지 이런 것도 그렇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장관 뒤에 숨어서 국민들을 편가르기 이런 거는 정말 다 죄다 일배나 정말 극우가 아니면은 셋째로 정상적인 보수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셋째 북한의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 북한을 비호하기 위한 월북 부각 여론호도 이런 것들은 김재련 변호사가 젠더 이슈를 추진하면서 진행하면서 결국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또는 자기 페북에다 오픈한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김재련 류의 정체성이 그대로 바로 일배로 이어지고 그 친구들이 지금 검찰과 정폐검찰과 한통속이 돼서 지금 촛불에 지상명령 검찰개혁에 체크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라는 그 스노라이프 글도 그렇고 이 추 장관을 지지한다라는 이 전대협의 글도 그렇고 기사들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뭔가 이거를 가지고 오려면은 최소한의 팩트체크라도 해서 이런 이런 내용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비슷한 뭐 상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글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춰서 실어 주든지 해야지 이거는 그냥 이들의 이야기들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럽죽 받아가지고 뭔가 이런 사람들의 나팔수 역할을 본인들이 자행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균형이라든가 최소한의 팩트파인딩 최소한의 도의 같은 것은 그나마 언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언론이 무너진 1위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실까요 청와대에서 국임당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책임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보를 흔들려고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한마디로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참 이런 건 대응 잘하는 것 같은데 검찰의 사법 그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봐줘야 된다는 건데 너희들 국민의힘이 지난 1월에 경찰이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요것도 언론들이 거의 보도 안 했죠 요건데요 이제 와서 판사 사찰을 무마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국임당이 당시 기사 볼까요 멀지도 않습니다 올해 1월입니다 중앙일보가 윤석열의 반격 그러면서 검찰 특수부가 청와대 최강국가 민감력 경찰청장을 수사한다 왜? 봤더니 경찰에서 검사 세평을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것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떠들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은 세평 검사들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검사가 뭐 어떻대요 요정도 그것도 해선 안 될 일이라는 인식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지만 당시에 공무원에 대한 세평도 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고발까지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더구나 그 상대가 판사인데 상황이 바뀌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든가 도의 상관없죠 일이 되니까 물면 되니까 이것도 또 보세요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징역 몇 년을 구형했는지 아십니까 5년 구형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기 이제 새로운 정권에 새로운 환경부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환경부 산하 단체장들이 과거는 용퇴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세정부는 4대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권인데 4대강을 추진했던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권 교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대통령을 갈아준 국민의 투표에 반하는 거잖아 어쨌든 어찌 됐든 간에 어 사표를 받았다는 게 불법이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됐고 근데 무려 5년을 지금 구형을 했어요 근데 다른 하나의 혐의가 뭐냐면 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내부 자료를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근데 그게 구글에도 검색이 되는 자료인데 그거를 내부 자료 라고 해서 지네가 정권적으로 조져야 될 때는 구글에 검색되는 것도 내부 자료고 사찰이야 일정에 응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짜 하나만 더 전달해 드릴게요 요 기사 보셨어요? 어 중국 김치가 국제표준 됐다 중주국 한국 배제하고서는 이러면서 한국의 굴욕 요게 조선 조중동이 일제히 쓰고 있는데 네 중국에 그 환구시보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중국은 다 공영 공영 체제니까 국영 체제니까 언론들이 여기서 김치를 국제표준으로 어 자기들이 삼아서 중국이 종주국이 됐다 네 마치 한복 뭐 떡 뭐 이런 것들 뺏긴 것처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조중동이 가져가는 스탠스는 지금 최근에 중국 어 외교 수뇌부가 국내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을 있으면서 대단히 양국 간에 중국 어 중국과 우리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이 의미 있는 대화를 했어요 지난 3일 동안 이를테면은 사스 이전으로 관계를 회복하자 뭐 이런 따위의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가 협의가 됐는데 전혀 보도가 안 되잖아 그 와중에 물타기 하기 위한 기사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을 제고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어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막기 위한 그런 악의가 숨어있다고 볼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널뛰면 중앙일보가 또 보조를 맞춥니다 중국 김치가 국제표진됐다 한국의 굴역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김치가 아니야 다른 요리였죠 빠오짜이 빠오짜이 배추를 절인 그런 요리 그렇죠 김치랑 상관없어요 여기 딱 돼 있잖아 IOSO 여기 아래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김치 이거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걸 번역을 왜 못하나 조선중앙은 이 인증은 김치랑 김치에 적용 안 된다 어 라고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깎아 내려야 한국의 대중외교의 성과가 묻히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흔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외교까지도 악용해 먹습니다 악의 물입니다 음 하나만 더 가짜뉴스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가짜뉴스가 많아가지고요 아 요거 정말 쇼킹하는 가짜뉴스 하나 있었다 강기정 5천만원 정도는 잘했다고 이제 김봉현 씨를 칭찬한 검사의 그 녹취록 깠어요 두 시간짜리를 네 진짜 근데 이런게 터졌는데 너무 조용하고 그렇죠 네 최검사라는 친구가 야 그 증언 잘하셨다고 어 그리고 나와서 귓속말을 해 어 귓속말을 하는데 근데 그 증언 다음날 언론 보도에 음 강기정 5천만원을 증언했다는건 잘했는데 줬다는거는 강기정이 바로 다음날 반박을 하거든요 야 5천만원 현금으로 청와대 가지고 들어왔다고 장난하냐 금속탐지기랑 그 다 탐지기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왔다고 난 안 받았지만 들어올 수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김봉현한테 허위 진술 잘했다고 칭찬한 검사가 귓속말로 근데 gps가 gps가 있는데 혹시 다른 데서 만난거 같지 않냐고 어 청와대 말고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수석이 현금 5천만원으로 들고 청와대 보안검색을 통과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니까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빼박이지 빼박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검사가 이를 깨기 위해서 gps 위치 추적을 통해서 확보한 몇몇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청와대 근방이라든가 그러면서 혹시 다른 데 간 게 짐작되지 않느냐 라고 귀에다가 은밀하게 물어봤대요 왜 자기도 이거는 사기치는 거 아니까 김봉현과 동속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쪽팔이니까 귓속말로 얘기한 거야 자 이거 거의 기사가 안 나오고 있죠 심지어 강기정 정치하는 검사 그리고 이런 청와대를 흔드는 증언이 윤자장에게 힘이 될 거라며 의기투합한 검사와 피의자 이거는 정말 상상으로만 전해지던 검사와 사기꾼의 교류 그리고 총장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사안인데 김봉현의 웃음 검사의 귓속말 녹음파일이 가히 충격적인데 문재인 정부를 타격하고자 공작하고 위증하고 또다시 gps 좌표 가지고 알리바이를 새롭게 만드는 검찰과 사기꾼 김봉현 이 모든 것을 검찰총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로써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연은 차고도 넘친다 이런 강기정 수석이 거의 뭐 자기 글을 안 올리다가 올렸는데 거의 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때릴 때는 몰라도 또 기사가 안 나옵니다 가짜 뉴스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유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 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